하이! 10살 그럼 사람 나이로 한 70년 됐다고 그러대요? 할머니지 네 할머니지 10살 아니 나같으면 못 키우지 그걸 어떻게 키워 할머니가 여자친구 또 네가 아니 이 새끼 물고 싶어하는 거 좀 좋아 개고 고양이고 지 곁에만 왔다 하면은 웅웅 그리고 옆고양이 데려갈까 봐 그렇게 풍부서 키우더라고 인연으로 만난 거 같아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